틔디디디 틔디ologne 과연 옴이 나올 악 알고 알고 투고리즘 투고리즘의 아버지 디펙트 아 그걸 죽이는 요 어 히오 히오 소비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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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왜 자꾸 남겨 어따 쓰게 십일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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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다중시전 전기역학 강화되있는거랑 비교해도 전기역학이 그냥 오지게 좋은데 룬교라미드 룬교라미드 터보 안나오면 트진다 발바라 딥텍트 룬교라미드 그 영화에 까먹었어 그 영화에 까먹었어 룬교라미드 제구선 꺼져 제발 쑤쑤 룬교라미드 제거나 해야지 아하 더 보내주십쇼 삼고리즘 무수한 알고리즘의 요청 유튜버 디펙트 유튜버 디펙트 롤드컵 하는건 좋은데 좀 서버도 챙겨주면서 아직 룬교라미드 영세상인 다 죽는다 하팡이 쇠귀반복 다 넣을만한데 다 넣을만한데 하팡이 쇠귀반복 중소스트리머 살려주세요 이러다 다 죽어 롤 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주면 게임 보상을 준다고 애니메이션을 주면 게임 보상을 준다고 아 터보 언제줌 제발 터보 대신 귀에 온 방열판을 드리겠습니다 터보도 달라고 터보 으앙 이게 뭐야 자방 자방 너무 구리고 아냐고 너머한거 아니냐고 나 죽는다 아니 소비랑 초강모음 드럽게 느껴나오네 티팩트 다 죽는다 티팩트 우회 칼치책 무호흡 딜링 까지 안되 룸피라스 안되 힘들게 잡았는데 왜 저딴거 주냐 칼치책 별안함 터보 으압 킹고리즘 덕분에 알만한데 으아아아아아 아이 미친 이게 나의 알고리즘이다 킹전기 터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어 깨아픔 우린 터보 터보 하나만 주십쇼 열심히 살겠습니다 흐흫 른 터보 하나만 어 저 프렉 터터터터보 편향 아 위모 다 필요 없다 투입기 깨비 커피들이 이뻐 위험하다 위험해 이게 살얼음판이지 음 생과사의 디펙트 생과사의 디펙트 스포프트용 스포프트와 으악 한 마리 더 될 것 같네 weakness 지 Kenny 정확하게 고기 스포프트 스포프트 무청 LS 미 다 썼네 담뱃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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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담 초강 먹을까 말까 먹자 네 아니 미친 진짜 제발 어둠이 개 도라이들 진짜 진짜 매번 놀랍다 정신 나갈 것 같다 와 룬 휘평형 룬 휘평형 내가 죽는다구요 알골 이즈 알골 이즈 한 마리 못 키웠다 또 한 마리 파기 어차피 잠을 못자니까 회생은 할 필요가 없다 회상 담배나 펴라 안녕하세요 합하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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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백방어다 터보 좀 늦은거 같은데 이거 이제 필요한가 모르겠네 커담줄담디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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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오우 쉣 석쇄단력 미쳤냐고 미쳤습니까 쇼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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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뿜뿜뿜 되찾고 leve 썸 거파일 거파일 드라이버 네메시스 으... 조승가라 방열판 냉불 어둠불 뭘 쓸까 이건 어둠불이 아닐까 13체력의 D팩트 드로 한 번 망하면 바로 뒤집어 살얼음판 뒤 살려줍쇼 큰 깎아님 도와주 Syng 괴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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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언제 지식 순 지식 냠 뱅 빠져있러 가게 다음 영상도ise 뱅 빠져있러 가게 뱅 맞아요 뱅 뱅 뱅 뱅 뱅 자식이 말이야 응? 에티팩트님 앞에서 여흥거리도 안 드는군 포도농사를 잘 짓는 디벡트 포도농사를 잘 짓는 디벡트 곧둘ко 크트 바핑 400 달풍이 5 수 두 스타드 그렇듯 스타드 ims 스타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귀가 안 떴네. 여기서 이중시전으로 그냥 어둠 던져야 되나? 살려면 지금 그냥 던져야 되지 않을까? 다음 턴 3종 디버프 걸리는데 던져야 될 것 같다. 제 귀가 나와서 살렸어야 했는데. 이거 턴각 나오나? 나오네. 달팽이 잡는 재주가 있는 디벡트. 달팽이 잡는 재주가 있는 디벡트. 에에에엄 에에에엄 힘들지 않을까 어허우 뭐고 핸드 와이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못참... 찌... 보도가 아니라... 날 속였어... 카카 과즙이었어... 나의 버퍼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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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나 버퍼를 할까? 나는 버퍼를 할üe 이중시 젖을걸 포도가 잘한다 포도왕 디펙트 포도 why 포도 먹었 얘 포도를 많이 먹어 사망 1.4 하짐석 왜자꾸 소수점으로 뜨냐 뭔 의미야 저거 심장허접세 알고 알고 알고리즘 RRR 잘 키운 알고리즘 영체화 부럽다 1023골드 오케이 땡큐 영체화 너무 부럽다